종강했다 종강한 대학생이 하는 일은 1. 잠자기 2. 유튜브 보기 3. 밥 먹기 4. 넷플릭스 보기 5. 침대 속에서 귤 까먹기 잠자기 유튜브 보기 밥 먹기 넷플릭스 보기 귤 까먹기 잠 잠 유튜브 밥 넷플릭스 잠 유 밥 넷 귤 잠 귤 언니 이제 졸업반 아니야? 이번 파악도 이렇게 보냈어 취업했다 여보세요?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취업했다 여행 유튜브 인턴으로 아니 근데 여행 유튜버는 무슨 업무를 하지? 주차 타고 유럽 여행? 여행 유튜브 인턴으로 왕궁 구경? 세계 곳곳에 미술관 리뷰? 아니면 USJ 방문기? 어림도 없지 이 시국에 무슨 해외여행? 이 시국에 무슨 해외여행? 그렇다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빠악 로드뷰로 세계여행? 방구석 문화체험? 이것도 문화체험 아닌가? 이 시국 여행 유튜브는 대체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보세요? 내일부터 출근인 거 아시죠? 출근 복장은 자유인데 여행 유튜브처럼 준비 좀 부탁할게요 여행 유튜브처럼 복장? 여행 유튜브처럼 복장? 이런 건가? 이런 거? 아님 이런 거? 겨울이니까 이런 거? 여행 유튜브 할 수 있는 거야? 방구석 대학생에서 이 시국 여행 유튜브 인턴으로 우당탕탕 좌충우돌 인턴 얘기 커밍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